1, 2, 3 안녕하세요 엘지압입니다 엘지압의 선선한 가을과 함께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엘지압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엘지압과 함께 처음으로 보내는 추석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,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석하면 또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귀경길 되시고요 귀경길에 힘들고 지칠 때에는 저희 치키를 같이 들으면서 치키치키를 바래요 그럼 엘지압 행복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지금까지 엘지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부